난 농인이야 난 안들려 내가 사는 세상엔 소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으면 세상이 사라져 그때 나한테 남은 건 분노뿐이야 나를 내 감정을 표현해줄 말을 빼앗겨 버렸어 눈 그딴 눈으로 쳐다보지 말랬지 나 건들지 마 수화쓰지 말랬지 웃고 나야 얌전해질거야 가둬놔야 사람 말을 들을거냐고 끈 가져와요 손을 사용하면 어떻게 안될지? 손을 묶을거였지 누구 또 괴롭히는 놈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귀찮아 도와줘 나 좀 데리러와줘 농인한테 수화를 못하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의사표현을 하란겁니까? 편바드는 가장 이상 진짜 가장 이상 수호야 손으로 만들어내는 수호야 난 이제 더이상 혼자가 아니야 거기에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다고 말로 하랬지라 손 말고 입으로 하랬지 찾았네 끝났다 숨바꼭치로 십이년만 생기지마 끝났다 숨바꼭치로 십이년만 생기지마 일부